아직도 잘 안 믿겨요. 아직도 그냥 신기한 것 같아요. 스프린터 여왕을 다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주겠죠. 사레인입니다. 경기 덕계고등학교의 김혜영 선수입니다. 김혜영 선수의 기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100m 여왕 후동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자 한서정 선수가 지금 빨리 나오죠. 이베인 한서정 빠른데요. 한서정 금방 올렸습니다. 사레인! 사레인! 상당히 충족합니다. 사레인! 사레인! 여기서 건의인! 시외드로 어느 선수입니다. 김혜영이죠. 김혜영 선수가 김혜영 선수입니다. 경기 덕계고등학교의 김혜영. 올해 또 새로운 스타가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덕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0m 선수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0m 선수 김혜영입니다. ачuka Jo question. 진짜 좋으셨어요. 개주만 선발 됐었지. 개인정본은 1대1가 처음이라 가지고 아직도 잘 안 믿겨요. 상관활동을 다 제가 잘해서 그런게 아닌가 키우는 애들 잘 뛰어 둬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때보다 노력을 beautifully 한 건 있지만 상관왕은 진짜 생각 못했고 100미터 1등 할 줄 몰랐는데 다 선생님께서 제가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였고 그래서 저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짜르셔서 상체를 흔들리는 게 제일 부족했는데 그거 위주로 또 보강하고 하니까 더 많이 들어가면 되었거든요. 혹시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나중에? 계속 제 영상을 보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뜰 줄 몰랐고 아직도 잘 안 느끼고 이렇게까지 제가 뜰 일인가? 그런 게 친구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친구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거 친구들이 많이 알아봐 주는 거 빼고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약간 낯을 많이 가려서 집안 친구들이 더 끼고 치면 김혜영 나온다 되게 많이 좋아해 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신기한 거 같아요. 네. 어떤가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1학년 때도 그렇고 축제 있으면 사회에 계속 나갔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약간 무대에 한 번 서 봤는데 그런 짜릿함? 그런 게 좋았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연예인은 조금 부담스럽고 그냥 그냥 이렇게 운동선수로 잘해서 뜨는 정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운동도 저 손들은 좋았는데 학교 손들은 학교 손들이요? 학교 손들이요? 어 그게 친구들이요? 아니요? 이거 워낙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좋고 있어요. branch 예영이가... 귀가 얇은 것 같아요. 귀가 얇고요. 그거보는 좋습니다. 애형이가 의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많이 보내는 선생님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착한 것 같아요. 평소에 잘해주거나 가르치고 맛있는 것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어. 이제 사준다고. 아 사실은 누나에게 바라는 점들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솔직하게 잘해주고 싶어요. 파이팅 제가 옷 입는 걸 좋아해서 찍고 올리는데 협찬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운동 그만두고는 그쪽으로도 조금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올려서 제가 입을 옷 입고 게시물을 올리는 게 그게 그렇게 홍보가 된다고 해서 올리고 저는 그 제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1초 만에 꼭 들어가는 게 오프고 제가 육상을 하는 동안은 최대한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제 한계까지 찍어보고 싶어요. 제 한계가 어딘지 시험해보고 싶어요. 내려갈 땐 내려가더라도 그 최고점을 찍는 게 좋아요. 내년에 더 좋은 기록으로 다시 1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이건 감사합니다.